너 이거 잘못 왔어? 이거 네가 길을 잘못 들었지, 야. 아까 얘기를 했어야지. 했잖아. 얘는 또 내 핑이 되고 있네. 지연아, 아이고. 아니, 진짜 여기가 어디야? 아우, 정말 미치겠네. 가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. 야, 무슨 남자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 KBS 아니야. 아이고, 좀 역시 어려워. 안 돼.